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부와 온 국민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 우리 만나교회도 이 땅의 소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만나교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성전에 나오지 못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기를 건강하게 나기를 바라실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 선포될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탁한 이 시대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가 진행될 텐데요 이 시간 진정한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한 동영상 시청이 되느냐는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